굴삭기 운전기능사 기출문제 가열장치, 히트레인저, 흡기 히터, 연소촉진제 공급장치 등이 있다. 2번 에어컬리너가 막혔을 때의 현상으로 오른 것은 1. 배기색은 흰색이고 출력은 낮아진다. 2. 배기색은 검은색이고 출력은 낮아진다. 3. 배기색은 검은색이고 출력은 높아진다. 4. 배기색은 흰색이고 출력은 변동없다. 정답은 2. 배기색은 검은색이고 출력은 낮아진다. 해설 에어컬리너는 흡입되는 공기 중에 먼지 등의 불순물을 여과하고 피스톤의 마무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만약 에어컬리너가 막히면 연소에 문제가 생겨 배기색이 검게 변하고 출력이 감소하게 된다. 3번 능각장치의 부동에게 이용되는 액체가 아닌 것은 1. 글리셰린 2. 메타놀 3. 에틸렌 글리콜 4. 그리스 정답은 4. 그리스 해설 부동액이란 냉각수의 동결을 막기 위해 냉각수와 혼합하여 사용되는 액체로 그 종류로는 글리셰린, 메타노, 레틸렌 글리콜이 있다. 4번 유압 건설기계의 고압포스가 파열되는 원인으로 오른 것은 1. 오일의 점도 저하 2. 유압 펌프의 고속회전 3. 유압 모터의 고속회전 4. 릴리프베브의 설정 압력 불량 정답은 4. 릴리프베브의 설정 압력 불량 5. 해설 릴리프베브의 설정 압력이 불량하여 압력이 높아지면 고압포스가 파열되는 원인이 된다. 5번 타이어식 굴삭기에서 조향기어 104시가 클 때의 현상으로 오른 것은 1. 핸들의 유격이 커진다 2. 조향 핸들의 축방향 유격이 커진다 3. 조향 핸들이 한쪽으로 썰린다 4. 조향 각도가 커진다 정답은 1. 핸들의 유격이 커진다 해설 백레시는 한 쌍의 기어를 맞물렸을 때 치면 사이에 생기는 간극을 의미한다. 조향기어의 백레시가 너무 작을 경우에는 조향 핸들이 무거워지고 너무 클 경우에는 기어가 파손되거나 핸들의 유격이 커진다 6번 도시가스 배관 매설 시 공동주택 등의 부지안에서는 몇 미터 이상의 매설 깊이를 유지해야 하는가? 1. 0.5m 2. 0.6m 3. 1m 4. 1.2m 정답은 2. 0.6m 해설 배관 매설 기준은 공동주택 등의 부지안에서는 0.6m 이상 폭 4m 이상 8m 미만인 도로에서는 1m 이상 폭 8m 이상의 도로에서는 1.2m 이상이다 7번 축전지의 전해액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전해액의 온도가 상승하면 비중도 상승한다 2. 충전시 전해액의 온도가 45도씨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한다 3. 축전지의 전해액에 불순물이 많을 경우 수명이 짧아진다 4. 전해액은 증류수의 황산을 혼합하여 희석한 묽은 황산이다 정답은 1. 전해액의 온도가 상승하면 비중도 상승한다 해설 축전지 전해액의 온도와 비중은 반비례 관계이다 즉 전해액의 온도가 상승하면 비중은 작아지고 온도가 내려가면 비중이 상승한다 8번 다음 중 건설기계 조종사의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은 1. 알코올 중독자 2. 주민등록상 18세인 사람 3.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4.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가 취소되고 9개월이 지난 사람 정답은 2. 주민등록상 18세인 사람 해설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의 결격 사유는 18세 미만이므로 18세는 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9번 건설기계에 사용하는 교리발전기의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1. 로터 2. 정류자 3. 슬립링 4. 스테이터 코일 정답은 2. 정류자 해설 정류자는 직률발전기의 부속이다 10번 군사기 트랙이 벗겨지는 이유로 오른 것은 1. 트랙 유격이 작을 때 2. 프런트 아이들러와 스프로킷의 중심이 일치되었을 때 3. 트랙의 장력이 허가올 때 4. 고속주행시 천천히 선회하였을 때 정답은 3. 트랙의 장력이 허가올 때 해설 트랙이 벗겨지는 원인 트랙의 유격이 너무 클 때 트랙의 장력이 허가올 때 프런트 아이들러와 스프로킷의 중심이 일치되지 않았을 때 고속주행시 급선회를 하였을 때 11번 군사기 작업장치의 구성품이 아닌 것은 1. 암 2. 툼 3. 아이들러 4. 버킷 정답은 3. 아이들러 해설 군사기의 작업장치는 붐 암 버킷으로 붐은 상부의 전체의 프레임에 푸핀을 통해 설치된 부분이다 암은 버킷과 붐 사이에 설치하여 버킷의 굴착 작업을 돕는 부분이다 버킷은 직접 굴착 작업을 하여 토사를 담는 부분이다 12번 안전보건 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안내 표지 비상용 기구 등의 위치 안내 2. 경고 표지 과태료, 벌금 등의 경고 3. 지시 표지 안전모, 보안경 등의 착용 지시 4. 금지 표지 진입, 보행 등의 금지 정답은 2. 경고 표지 과태료, 벌금 등의 경고 해설 경고 표지의 종류로는 인화성 물질 경고 산화성 물질 경고 폭발성 물질 경고 급성 독성 물질 경고 부식성 물질 경고 방사성 물질 경고 고압전기 경고 낙하물 경고 등이 있다 13번 축전지에 전해액을 담는 용기로 가장 적당한 것은 1. 철제 용기 2. 내산성 플라스틱 용기 3. 구리 합금 용기 4. 알루미늄 용기 정답은 2. 내산성 플라스틱 용기 해설 전해액을 만들 때에는 화학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용기를 사용해야 한다 보통 납산 축전지의 케이스는 플라스틱, 합성수지 등으로 제작한다 14번 기동 전동기의 회전부에 해당하는 것은 1. 전기자 2. 계좌구일 3. 계좌철심 4. 브러쉬 홀더와 브러쉬 스프링 정답은 1. 전기자 해설 기동 전동기의 전동기 부분은 회전부인 전기자 정류자와 고정부인 계좌구일, 계좌철심, 브러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5번 건설기계 조종사가 고의로 인명피해를 냈을 때 처분 기준은 1. 면허 효력 정지 20일 2. 면허 효력 정지 10일 3. 면허 효력 정지 30일 4. 면허 취소 정답은 4. 면허 취소 해설 고의로 인명피해인 사망, 중상, 경상 등을 냈을 경우와 과실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면허 취소의 처분을 받는다 16번 작업보기 조건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작업의 용도에 적합한 것 2. 몸에 잘 맞고 동작하기 편한 것 3. 소매나 바지 자락이 주어질 수 있는 것 4. 단추가 많이 달린 것 정답은 4. 단추가 많이 달린 것 해설 작업 혹은 작업의 용도에 적합하고 동작하기 편한 것이어야 한다 단추가 많은 것 5손 등 것 통이 지나치게 넓어 움직임이 불편한 것은 피해야 한다 17번 저항에 대한 설명으로 들린 것은 1. 측정 단위는 옴이다 2. 전류는 저항에 비례한다 3. 전류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것이다 4. 전압이 1V 전력이 1A일 때 저항은 1옴이다 정답은 2. 전류는 저항에 비례한다 해설 옴의 법칙에 따르면 전류는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한다 18번 가변용량형 유압 펌프의 기호로 올바른 것은 정답은 1. 가변용량형 유압 펌프 해설 2. 릴리프 배브의 기호 3. 유량 조절배브의 기호 4. 정용량형 유압 모터의 기호이다 19번 유압 펌프의 종류로 틀린 것은 1. 나사 펌프 2. 기어 펌프 3. 플랜저 펌프 4. 진공 펌프 정답은 4. 진공 펌프 해설 유압 펌프의 종류로는 나사 펌프, 기어 펌프, 로터리 펌프, 베임 펌프, 플랜저 펌프가 있다 20번 다음 중 연소의 3 요소가 아닌 것은 1. 산소 2. 질소 3. 가연물 4. 점화원 정답은 2. 질소 해설 연소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불에 탈 수 있는 연료인 가연물 불을 붙이기 위한 열인 점화원 산화 반응을 일으킬 산소가 필요하다 21번 다음 중 굴착공사 예정지역을 표시하는 페인트의 색상은 정답은 3. 백색 해설 굴착공사 예정 위치의 표시는 고압가스 100원의 안전 조치를 위한 것으로 고압가스 안전 관리법 시행 규칙에 따라 굴착공사자는 굴착공사 예정지역의 위치를 흰색 페인트로 표시해야 한다 22번 실드빔식 전조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필라멘트를 갈아 키울 수 있다 2. 내부에 활성화 가스가 들어있다 3. 사용에 따른 광도의 변화가 적다 4. 대기 조건에 따라 반사경이 흐려지지 않는다 정답은 1. 필라멘트를 갈아 키울 수 있다 해설 실드빔식 전조등은 렌즈, 반사경, 전구, 즉 필라멘트가 일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필라멘트를 갈아 끼울 수 없다 세미실드빔은 렌즈와 반사경은 일체이지만 전구, 즉 필라멘트는 교환할 수 있다 23번 유아뷰 관내에 혼입시 발생하는 현상이 아닌 것은 1. 열화현상 2. 기화현상 3. 공동현상 4. 숨돌리기 현상 정답은 2. 기화현상 해설 공기가 유아뷰 관내에 혼입되었을 경우 발생하는 현상으로는 열화현상, 공동현상, 숨돌리기 현상 등이 있다 24번 디젤기관의 노킹 발생 원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착화기간 중 분사량이 많다 2. 노즐의 분무 상태가 불량하다 3. 고세탄과 연료를 사용하였다 4. 기관이 관행되어 있다 정답은 3. 고세탄과 연료를 사용하였다 해설 노크방지법은 착화성이 좋은 연료, 즉 세탄가가 높은 연료를 사용하여 착화지연 기간을 짧게 한다 25번 유압식 동력조향장치의 특징이 아닌 것은 1. 앞바퀴의 심의 한상을 막아준다 2. 사용자마다 다른 조향력을 보인다 3. 구조가 복잡하며 가격이 비싼 편이다 4. 노면으로부터 충격과 진동을 흡수한다 정답은 2. 사용자마다 다른 조향력을 보인다 해설 동력조향장치는 작은 조직력으로 조향 조작이 가능해 누구 등 비슷한 수준의 조향력을 나타낸다 26번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에 표시해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 신호는 1. 녹색 등화 2. 적색 등화 3. 황색 등화의 점멸 4. 적색 및 황색 등화 정답은 3. 황색 등화의 점멸 해설 녹색 등화 시 직진 우회전 또는 비보호 좌회전 표지에 있는 곳에서 좌회전 할 수 있다 적색 등화 시 정지선 횡단보도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한다 황색 등화 시 정지선 횡단보도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한다 황색 등화의 점멸 시에는 다른 교통이나 안전표지에 표시해 주의하며 진행할 수 있다 27번 무한 궤도식 건설기계에서 트랙 장력 조정은 1. 스프로킷의 조정 볼트로 한다 2. 장력 조정 실린더로 한다 3. 상부 롤러의 베어링으로 한다 4. 하부 롤러의 시임을 조정한다 정답은 2. 장력 조정 실린더로 한다 해설 조정 실린더를 통해 트랙 규격을 변화시킴으로써 트랙 장력을 조정할 수 있다 28번 사행정 사이클 기관에서 1사이클을 완료하였을 때 크랭크 축은 몇 회전하는가? 1. 1회전 2. 2회전 3. 4회전 4. 5회전 정답은 2. 2회전 해설 4행정 사이클 엔진은 크랭크 축이 2회전 할 동안 흡입, 압축, 폭발, 배기의 4행정을 진행하여 1사이클을 완료한다 29번 기관의 플라이휠과 같이 회전하는 것은 1. 디스크 2. 클러치 축 3. 릴리스 베어링 4. 압력판 정답은 4. 압력판 해설 플라이휠은 자체 회전 관성을 이용하여 기관이 정속으로 돌아가게 하고 압력판은 클러치판을 이 플라이휠에 밀어붙이는 역할을 한다 플라이휠과 압력판은 항상 함께 회전한다 30번 작업 중 기계장치에서 이상한 소리가 날 경우 가장 적절한 작업자의 행위는 1. 작업 종료 후 조치한다 2. 즉시 작동을 멈추고 점검한다 3. 속도가 너무 빠르지 않은지를 살핀다 4. 장비를 멈추고 열을 식힌 후 계속 작업한다 정답은 2. 즉시 작동을 멈추고 점검한다 31번 건설기계 장비에 사용되는 12V 납선 축전지의 구성은 1. 2V 셀 6개가 직렬로 구성되어 있다 2. 3V 셀 4개가 직렬로 구성되어 있다 3. 4V 셀 3개가 직렬로 구성되어 있다 4. 6V 셀 2개가 직렬로 구성되어 있다 정답은 1. 2V 셀 6개가 직렬로 구성되어 있다 32번 굴사기에 부착하여 콘크리트를 부수는 장치는 1. 블레이드 2. 브레이커 3. 암 4. 클램프 정답은 2. 브레이커 해설 브레이커는 굴사기의 작업 장치 중 하나로 콘크리트와 같이 단단한 암석이나 아스팔트로 된 도로 등을 부수는데 사용된다 33번 굴삭기에 상부에 위치하고 엔진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360도로 회전하는 것은 1. 스프로킷 2. 트랙 3. 상부 회전체 4. 하부 구동체 정답은 3. 상부 회전체 해설 굴사기의 구조는 크게 작업 장치, 상부 회전체, 하부 구동체로 나눌 수 있다 이 중에서 상부 회전체에는 엔진, 유압 펌프, 선 회전치, 제어벨브, 조종석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상부 회전체의 최대 회전각은 360도이다 34번 유압류의 점도가 지나치게 낮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은 1. 유압 증가 2. 펌프 효율 감소 3. 동력 손실 증가 4. 관내 마찰 손실 증가 정답은 2. 펌프 효율 감소 해설 유압류의 점도가 낮으면 펌프 효율과 회로 압력이 떨어지고 실린더 및 컨트롤 벨브에서 누출이 발생할 수 있다 35번 도로교통법상 가장 우선하는 신호는 1. 안전표지의 지시 2. 신호기의 신호 3. 경찰관의 수신호 4. 운전자의 수신호 정답은 3. 경찰관의 수신호 해설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 공무원, 자치경찰 공무원 또는 경찰 보조자의 신호 또는 지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경찰 공무원 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36번 유압장치에서 먼지 또는 오염물질 등이 실린더 내로 혼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1. 필터 2. 벨브 3. 오링 4. 실린더 커버 정답은 3. 오링 해설 유압장치에서 유압의 노설을 방지하고 먼지, 이물질, 수분 등의 혼입을 방지하는 것은 패킹, 오링, 더스트, 실, 오일, 실 등이다 37번 다음 중 근로자의 의무 사항이 아닌 것은 1. 안전수칙 준수 2. 위험한 장소 신입 금지 3. 안전모 착용 4. 안전보건교육 실시 정답은 4. 안전보건교육 실시 해설 사업주는 해당 사업자의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도록 작업환경 및 근로조건을 개선해야 할 의무가 있다 38번 도시가스배관 공사를 위해 굴착시 굴착공사자는 매설배관의 위치표지판을 매설배관의 어느 부분에 무슨 색으로 표시해야 하는가? 1. 우측부 적색 2. 직상부 황색 3. 좌측부 적색 4. 직하부 황색 정답은 2. 직상부 황색 해설 도시가스 사업자는 굴착 예정 지역의 매설배관 위치를 굴착공사자에게 알려줘야 하며 굴착공사자는 매설배관 위치를 매설배관 직상부의 지면에 황색 페인트로 표시할 것 39번 최고 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눈이 20mm 이상 쌓인 경우 2. 폭우나 폭살로 인해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 3.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 4.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경우 4.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경우 40번 굴삭기가 수행할 수 없는 작업은 1. 굴착 작업 2. 파쇄 작업 3. 흡입 작업 4. 적재 작업 정답은 3. 흡입 작업 해설 굴삭기가 수행할 수 있는 작업으로는 땅을 파는 굴착 작업 토사를 옮기거나 쌓는 적재 작업 구조물을 철거하는 파쇄 작업 토양을 고르는 정지 작업 등이 있다 41번 크롤러형 굴삭기를 주행 운전할 때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주행 시 버킷의 높이는 30에서 50cm가 좋다 2. 안반 통과 시 엔진 속도는 고속이어야 한다 3. 주행할 때 전부 장치는 전방을 향해야 좋다 4. 가능하면 평탄 지면을 택하고 엔진은 중속이 적합하다 정답은 2. 안반 통과 시 엔진 속도는 고속이어야 한다 해설 4. 안반을 통과할 때는 저속 주행해야 한다 42번 굴삭기의 선회 동작이 안되는 원인으로 틀린 것은 1. 스윙 모터의 내부가 손상되었다 2. 컨트롤 밸브 스프리 불량하다 3. 릴리프 밸브의 설정 압력이 부족하다 4. 버킷과 암의 상태가 불량하다 정답은 4. 버킷과 암의 상태가 불량하다 해설 4. 굴삭기의 선회, 스윙, 동작에 문제가 생기는 원인으로는 5. 스윙 모터의 손상, 컨트롤 밸브 스프리 불량, 릴리프 밸브의 설정, 압력 부족 등이 있으며 5. 버킷이나 암과 같은 작업 장치의 불량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43번 4. 센터 조인터는 상부의 전체의 회전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5. 화부 주행 모터의 오일 작동률을 공급하는 기능을 한다 44번 다음 종주 정차할 수 없는 장소는 1. 버스정류소로부터 5m 떨어진 곳 2.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10m 떨어진 곳 3. 소방용 급수탑으로부터 20m 떨어진 곳 4. 상수도 소화용 수살비로부터 10m 떨어진 곳 정답은 1. 버스정류소로부터 5m 떨어진 곳 4. 해설 5. 버스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에서는 주 정체를 할 수 없다 45번 굴색기의 작업 사이클 과정으로 맞는 것은 정답은 1. 굴착, 붐 상승, 스윙, 적재, 스윙, 굴착 46번 타이어에서 고무 피복이 여러 겹으로 겹쳐서 구성된 직으로 공기압이나 충격에 견디는 골격의 역할을 하는 구조는 1. 벨트 2. 비드 3. 트레드 4. 카커스 정답은 4. 카커스 해설 벨트는 노면과 접촉하는 두꺼운 고무층으로 내부 구성 요소들을 보호한다 비드는 타이어와 림이 접하는 부분으로 타이어를 림에 결합시키며 림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고정한다 트레드는 브레이커라고도 부르며 트레드의 외상이 카카스에 미치는 것을 방지한다 47번 굴삭기의 아워미터 시간계가 표시하는 것은 1. 일을 작동시간 2. 누적 주행시간 3. 엔진 가동시간 4. 작업 만료시간 정답은 3. 엔진 가동시간 해설 아워미터 시간계는 엔진 가동시간을 나타내며 이를 통해 장비가 필요한 시기를 확인할 수 있다 48번 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적성 검사는 65세 미만인 경우 몇 년마다 받아야 하는가? 1. 3년 2. 5년 3. 7년 4. 10년 정답은 4. 10년 해설 건설기계조종사는 10년마다 단 65세 이상인 경우는 5년마다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정기적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49번 경사지에서 굴삭기를 주, 정차시킬 경우 옳지 않은 것은 1. 클라치를 분리하여 둔다 2. 바퀴를 고인목으로 고인다 3. 버킷을 지면에 내려놓는다 4. 주차 브레이크를 작동시킨다 정답은 1. 클라치를 분리하여 둔다 5. 해설 경사지에서 굴삭기를 주, 정차시킬 경우 클라치를 분리하지 않는다 50번 다음에 유압기호가 나타내는 부품은 정답은 4. 어큐뮬레이터 해설 어큐뮬레이터 추가기 1. 기능으로는 압력 보상 에너지 축적 유압대로의 보호 체적변화 보상 맥동 감수 충격 압력 흡수 일정 압력 유지 등이 있다 51번 유압장치에서 방향 제어 밸브에 해당하는 것은 1. 셔틀 밸브 2. 언노드 밸브 3. 릴리프 밸브 4. 시퀀스 밸브 정답은 1. 셔틀 밸브 해설 언노드 밸브 릴리프 밸브 시퀀스 밸브는 압력 제어 밸브에 해당한다 52번 유압회로에서 오일의 흐름을 한쪽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밸브는 1. 체크 밸브 2. 파이럿 밸브 3. 릴리프 밸브 4. 오리피스 밸브 정답은 1. 체크 밸브 해설 체크 밸브는 오일의 흐름을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도록 하고 역류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53번 안전성을 점검하기 위해 수수로 시행하거나 신청 시 실시하는 검사는 1. 정기 검사 2. 수시 검사 3. 구조 변경 검사 4. 신규 등록 검사 정답은 2. 수시 검사 해설 정기 검사는 건설 공사용 건설 기계로서 3년의 범위에서 검사 유효 기간이 끝난 후에 계속하여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와 운행차의 정기 검사이다 구조 변경 검사는 건설 기계의 주요 구조를 변경하거나 개조한 경우 실시하는 검사이다 신규 등록 검사는 건설 기계를 신규로 등록할 때 실시하는 검사이다 54번 타이어식 건설 기계의 속도가 몇 km per hour 이상의 경우에 좌석 안전투를 설치하여야 하는가 1. 20 km per hour 2. 30 km per hour 3. 40 km per hour 4. 50 km per hour 정답은 2. 30 km per hour 해설 지게차 전북 보호구조 또는 전두보호구조를 장착한 건설 기계와 시간당 30 km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는 타이어식 건설 기계에는 기준에 적합한 좌석 안전투를 설치하여야 한다 55번 진흙 등의 토세를 굴착하는 작업을 할 때 적절한 작업 장치는 1. 리퍼 2. 백호 3. 체버킷 4. 이잭터 버킷 정답은 4. 이잭터 버킷 해설 이잭터 버킷 내부에는 버킷 내부에 토세를 밀어내는 이잭터가 있어 진흙 등이 버킷 내부에 달라붙어도 쉽게 떼어낼 수 있다 56번 교통사고로 인명사고 발생 시 대처 순서는 정답은 2. 정차 사상자 구호 신고 증거 수집 해설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시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먼저 구호한 후 가까운 경찰 공무원이나 경찰관서의 신고 한두 증인 등의 증거를 확보한다 57번 사고로 인한 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은 1. 캠 2. 레크 3. 기관 4. 벨트 정답은 4. 벨트 해설 벨트 사고로 인한 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 58번 작업장 내 안전 통행을 위해 지켜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차 우측 통행 규칙을 엄수한다 2.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걷지 않는다 3. 물건을 든 사람과 만났을 때에는 길을 양보한다 4. 운반차를 이동할 때에는 가능한 속도를 내어 주행한다 정답은 4. 운반차를 이동할 때에는 가능한 속도를 내어 주행한다 해설 운반차를 이동할 때에는 주변 사항에 주의하면서 서행한다 59번 유압 펌프에서 소음이 발생하는 원인이 아닌 것은 1. 오일의 양이 많을 때 2. 오일 속에 공기가 들어 있을 때 3. 오일의 점도가 너무 높을 때 4. 펌프의 회전 속도가 너무 빠를 때 정답은 1. 오일의 양이 많을 때 해설 오일의 양이 부족할 때 소음 발생의 원인이 된다 60번 폭발 우려가 있는 가스 또는 분진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지켜야 할 일이 아닌 것은 1. 화기의 사용 금지 2. 인화성 물질 사용 금지 3. 불안성 재료의 사용 금지 4. 정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기계 사용 금지 정답은 3. 불안성 재료의 사용 금지 해설 폭발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4. 불안성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수고하셨습니다 스터디우는 당신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6. 불안성 재회 5. 불안성 재회